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하하 야 야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와아 정말 이 야 왜 시 구독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마리아 차를 물감으로 더럽힐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더럽힌다면 무엇으로 차를 더럽히고 싶은가요?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로 빵빵 마리아님이 진짜 화가 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물감을 하나 두 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나눠서 이 물감을 가지고 이제 챌린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출발 Let's go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2분 준비 시작 뭐여? 뭐야? 왔다 갔다 왔어!! 지금 발견한 마리아 당황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마리아님? 우와 기버리지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잠깐만 잠깐만. 지금 막 뿌려 막 뿌려. 양손으로 뿌려 양손으로 뿌려.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엄청나요. 이거 봐봐. 똥이야 똥 똥. 똥이야 이거 똥 똥. 대박. 15초. 7, 8, 7, 6, 5, 4, 3, 2, 1.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로기팀과 똘이팀. 네. 그럼 똑같이 제가 2분의 제한시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고. 오. 지금. 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색깔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괜찮으세요? 아 안 괜찮습니다. 지금. 오 엄청난 차. 잠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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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앞에. 이런 식으로. 제코 올려줄게. 아 왜 이렇게 해요. 시작.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안 돼. 7, 9, 4, 7, 6, 5, 4, 4, 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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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리아차 완전 난장판이 되었네요. 아. 우울합니다. 지금. 한번 보이세요. 여기가 또 로또 팀이고요. 장난 아닙니다. 이 손. 과연 이거 지워지. 절망 지워지겠죠. 지워진 거죠. 안 지워지면. 걱정 마리아.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마리아 굉장히 허가났습니다. 아. 다들 표정이. 다들 걱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자 그러면 끼아가 미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차 챌린지. 오케이. 누가 과연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차를 깨끗하게 하느냐. 네. 제가 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볼수업 매장에 가셔서. 볼수업 매장. 네. 세차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한 팀째 와주세요. 네. 만원. 또 한 명. 네. 만원. 조건이 있습니다. 한 팀이 고른 볼수와는 다른 팀이 고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원 내에서 좋은 제품을 빠르게 고르셔야겠죠.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네. 들고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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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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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됐습니까? 샀습니까? 아니 아니. 있군요. 뭐로. 왜 7,300원은 되는 거 아니야? 으흫. 오 저 같은 거 좋아 보이는데요?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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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뿌리는... 뭔가요 좋아 보여요 이거 뿌리는 even word 고르신 제품이 뭡니까 물 탱탱 저희 힛는 카드입니다 오오오오 머리 샴푸는 박서도 카샴푸는 처음입니다 되게 유리합니다 여기가 버블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마리아차의 떼도 닦아주시는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 팀에서 준비한건 뭡니까? 바로 뿌리는 카샴푸입니다 뿌리는 카샴푸 도대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믿겠습니다 이정도에 태워야됩니다 이길겁니다 자 미니님 각오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화이팅 출발 여기에 셀프세체를 할수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물만 뿌리면 되요 자 갑니다 와 산물산물산물 또 이님도 빠르게 하셔야합니다 저희는 진짜 잘 맞습니다 왜 이렇게般 됩니다 냄새가 되게 좋다 오 카 desk불이 이니까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오 진짜 깨끗해진다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쏙쏙쏙쏙 마리아님 이 김에 차를 깨끗하게 만드실 작정이신 것 같은데요 원래 덜었던 것까지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마리아님 카샤 뿌리 엄청나게 뿌리고 계신대요 와 끝났습니다 이 면과 이 면이 완전히 다르네요 심사는 마리아가 합니다 과연 이쪽 면은 어떻게 되죠? 정말 궁금해요 마리아도 저는 지금 김벌레님과 미니만 믿고 있습니다 여기 좀 심각한데요 진짜 물러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러는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오 좋아 오 지금 카샴푸로 오 뿌리구수가 갑자기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오 미니님 카샴푸 다 지나가야됩니다 오 장난아닙니다 과연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미니님 도와주세요 미니님이 저 뒤쪽을 카샴푸로 뿌려줘야됩니다 오 잘 지워져 그쵸 카샴푸가 지나가야되도 잘 지워줬습니다 여기 지원군을 해주세요 지원군 오 좋아요 좋아요 우와 미니님 장난아닙니다 미니님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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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뿌려 미니님이 나와요 오와 완전 깨끗해져 와 오 좋아요 오 깨끗해져 오You 우와~~~ 근데 사실 고기와 저희집이 너무 유리하긴 했죠? 민희 이리 와 그럼 그럼 저희가 많이만 7차를 하겠습니다 같이 하자 우와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민희 이리 와봐 민희 민희 이거 하자 와 진짜 신기하다 민희 이거 하자 민희 이거 더 좋은데요? 우와 우와 눌러 눌러 달려야 돼 우와 하얘지고 있어 하얘지고 있어 오 하얘져 하얘져 민희는 우와 우와 눈사람이다 우와 오 여러분들 차 진짜 깨끗하게 만드셨네요 오 미니 세차 해보니까 어땠어요? 오 좋아했어요 아 잘 닦였어요? 네 완전 좋아요 우와 장난 아니다 와 진짜 깨끗하다 완전 세차가 완전 세차 마련이 예전차보다 더 깨끗해진 것 같은데요 만족합니까? 완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안녕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갑 volta awk